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자신의 캐릭터, 취미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지난 9일 BT21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BT21 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멤버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7개의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했는데요. 멤버들은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보며 시종일관 폭풍 리액션으로 화기애애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란 강아지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 취미의 스토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취미의 깜찍한 비주얼에 멤버들은 연신 귀엽다고 말을 했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죠 취미. 애니메이션 속 취미는 낡은 상자에 하모니카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해맑게 웃으며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취미는 홀로 공원 쓰레기통을 뒤졌는데요. 이를 본 지민은 취미야 그러지 마라 우리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쓰레기통은 아니었잖아. 너무 짠하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 취미는 친구가 나타나 하모니카 연주에 박수를 보내주었고 취미가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구가 생긴 취미를 본 지민은 취미가 너무 귀엽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미 펠런이 지민의 캐릭터 취미 후드티를 입고 집콕 비트박스 코믹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지미 펠런은 지민의 열혈 팬으로 유명합니다. 지미 펠런과 지민의 브로맨스 인연은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이 mbc 더 투나잇 쇼에 출연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미 펠런은 지민의 캐릭터인 취미 머리띠를 하고 쇼에 나와 bts를 맞이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sns를 통해 취미 의상을 입고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지민은 나의 친구 내 최애라며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지민의 솔로곡인 약속과 취미 시계의 홍보 등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지미 펠런은 방탄소년단이 정규 4집 앨범으로 더 투나잇 쇼에 초대가 되어 미국 센트럴 터미널에서 타이틀곡 오늘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하기도 했으며 지하철 인터뷰에서 각종 코너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미 펠런은 다시 한번 지민과의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두 사람의 이름이 전세계의 쉴트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민의 효과 덕분인지 취미의 인기도 정말 전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월드스타입니다. 취미도.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